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에 아이조아 그네를 설치했던 하성의 전원주택에 오두막 휴게심터를 설치하러 또다시 방문했어요. 넓은 마당과 야외 정원이 멋진 집인데 오두막 휴게심터를 놓기 위해 예쁜 꽃밭을 조성하고 오두막을 놓을 자리에는 디딤석도 깔아 놓으셨네요. 야외 그네와 세트로 색상을 맞추었어요. Tombstone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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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보리 색상에 연겨자 톤으로 포인트를 준 오두막 휴게 쉼터가 너무 예쁘죠? 오두막 쉼터에 야외 데크를 연결하니 더욱 편안해 보이네요. 색색의 꽃밭과 어우러져 동화 속 풍경 속 한 장면이 연상되네요. 동네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은데 야외 그네와 야외 오두막 쉼터가 있으니 동네에서도 제일 예쁜 정원으로 부러움을 살 듯해요. 여기서 한번 파티하세요. 동아나라 주인공이신 유나 어머님과 아버님 오두막 쉼터에서 행복한 순간을 기념했어요. 동아나라 주인공이신 유나 어머님과 아버님 오두막 쉼터에서 행복한 순간을 기념했어요. 동아나라 주인공이 동아나라 주인공이 동아나라 주인공이 아멘 썬인의 행복심터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세요 아멘 안녕